웨이크! Are you having fun? 네! 하길래. 함께! 역시 홍콩 죽었습니다. 아, 터트로 깔아 logged away! 네 네 네 진짜, 먼저 너무 아파 Excuse me? Excuse me? 아이고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慢慢 우리 모두가 습득 신청 아 지금 제가 원래 와인을 잘 못 먹어요 이 와인을 잘 못 먹어요 이 와인을 잘 못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베넬 날씨는 여러분들이 주윤수을 마시면서 맨날 쉬워서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콘서트에서 조금 조금 술이 흔들듯하고 근데 자신이 즐거움이 된다면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왜 왜 왜 왜 왜 왜 아냐 아냐 아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촬영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저는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여러분의 경고들입니다. 저는 2년 이상 알고 있는 친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네, 이故식은 두 년을 좋아하고 싶어요. 원래 남여 사이에 순수한 친구 감정이 있는 것을 믿었었는데, 이 친구는 만날 수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만날 수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요?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되게 강요해요. 이 친구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강요해요. 이 친구는 정말 강요해요. 얼마 전에, 디디의 용기에서 고백했어요. 이 친구는 정말 강요해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리스마스 카드에 적용했었는데, 답답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랄 시절에 적용했고, 저는 그리스마스 카드에 적용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 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희생했고 싶었는데, 또는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생했지만, 제가 희생했을 때 제 생각도 안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래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래 본 적 있습니까? 연예 동안 정말 친한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낫다고 들까요? 고백 받아볼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래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고백 기본적으로 있어요? 제가 처음에 내가 봤을 때 동판 연구가 많아요 저는 몇 번 있었어요? 워낙 인기 많으니까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룡이 안 좋은데? 아니요 내가 표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진짜 여자도 친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여자도 친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사실 여자도 친구인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친구인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 여자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쵸? 여자들 여자들 뭐에요?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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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이 여자들 여자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 번의 여자 이렇게 많이 못 사겨요.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겨요.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겨요. 한 번에 어떻게 같이 사겨요.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 눈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조금 눈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눈치 없잖아. 왜 크리스마스 카드에 줘. 왜 송성당 카드. 그게 약간 눈치 없어요. 제가 남자였으면 차라리 그 전부터 그 전에 편지를 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거 너무 좋다. 크리스마스 날 나랑 같이 보낼 수 있겠냐. 라고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보낼 건데. 크리스마스 카드로 받으면.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야 장난치나. 뭐야. 왜 그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인것은 사람을 côté 분양을 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세운 게 반복이 형성되어, 그리고 이렇게 자고 싶냐고, 그리고 행동에 soldiers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자.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생각나요. 욕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느낌. 그리고 정말 많다. 저는 그리스마스 때 콘서트 했고요 저는 그리스마스 때 너무 좋아 1년 중의 제일 좋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때 1년 중의 제일 좋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아무튼 뭐 됐어요 아무튼 이 분 되게 눈치 없었어 아무튼 이 분은 진짜 눈치 없었어 아무튼 이 분은 진짜 눈치 없었어 그치 않아? 네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답장이 없다고 했는데 한번 더 얘기를 해봐요 시간이 지면이면 크리스마스니까 뭐 한 3, 4개월 지나니까 난 아직도 그대로인데 난 아직도 생각을 해야 되냐 아니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게 깔끔하죠 그 마음이 재미있는 ocas banc화를 말 Duki 그럼 미 grave 보라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 lastly 그래 감사합니다 그 employ 잘 vaak 예! 예!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남의 연애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못하겠어요. 최근에 못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앨범 목표에서 나와요. 그 앨범 타이틀가사 제가 썼어요. 그 노래가 조금 밝은데 사랑의 것 되게 풋풋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래는 輕快 너무 행복 근데 약간의 사랑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의 마음을 그 노래는 그 노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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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그런 느낌의 가사를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써 보겠다 라고 해서 주제를 첫눈에 반한 사랑 으로 썼어요 그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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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사가 진짜 되게 밝은 노래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난 아직도 나는 네가 나를 몰라도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런 느낌 그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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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know who I am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그 노래는 이런 느낌 정말 정말 진짜 가사 잘했어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려야죠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려야죠 아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려야죠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려야죠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려야죠 그리고 마지막 노래 여러분이 들려드려야 하는데 아